그리고 뭐야 말 안 해달라고 했는데 나 응원해주고, 많은 관심 보내주고 그런 거 너무 감사한데 어? 너무 고마워요 고마운데 나 운동할 때는 찾아오지 마세요 저번에 깜짝 놀랐어요 딱 집 가려고 하니까 앞에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관심 너무 고마운데 어쨌든 이게 공식적인 스케줄 아니니까 아시잖아요 맞아요 취했어요 저 취했고 취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 뭔가 지키는 그게 있잖아요 아미들이랑 방탄이랑 너무 오랜만에 봤어요 뭐 집이든 아니면 뭐 마신 식탁에 가든 아니면 운동을 하고 있든 그럴 때 그냥 아미들이 생각나면 라이브를 켜가지고 이제 라이브를 하는 도중에 좀 찾아오거나 그러면 좀 어려워지죠 저는 그냥 저도 어쨌든 사람이고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아멘 아멘